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공통 소셜미디어 활용 리스크 프로파일에서 플랫폼의 멀티성, 확장성을 하면 그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발생되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요. 어떤 범위,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거냐 멀티성을 어디까지 할 거냐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. 방대하게 엔스크린 점체를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엔스크린이거든요. TV도 될 수 있고, 스마트 TV도 될 수 있고 또 옛날 안드로이드 프로 이용 부터 최근 누가 이런 버전별로 다 할 건지 그 부분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.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